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힘이 공관위가 조금 당황을 할 것 같아요. 여론이 좀 흉흉하네요. 여론이 이제 흉흉한데 오늘 민경욱 전 의원이 잘 지적을 하셨네요. 국민의 힘이 그렇게 좌파들 비위를 잘 맞추면 우파들 표는 가만히 있겠나. 이게 현명한 경영자들이 항상 있지 않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게 되면 액션이 있으면 리액션, 반응이 어떻게 있을 것인가. 그런데 이제 제가 궁금해 가지고 설문조사를 한번 실시를 해봤습니다. 보니까 국민의힘 막말 논란, 장예찬 공천 취소, 도태우 무소속 출마, 3월 16일자 조선일보, 국민의힘 공천위, 도태우 장예찬 공천 박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한 3천몇백 명 정도 투표를 하셨는데 설문조사에 반대가 한 86에서 87% 정도가 나오네요. 공관위가 잘했다는 표현이 10에서 11% 정도가 나온 겁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국힘의 공천관리위원회가 잘못한 것 같다. 세상 사람들이 다양한 의견을 가질 수가 있지만 대개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보니까 도태우 장예찬 무소속 출마로 국민 선택을 받기 바란다. 한동훈과 공천관리위원회는 심각하다. 도태우 장예찬 무소속을 출마할 수 있으면 무소속으로 출마하길 바란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오르네요. 당원 탈대합니다. 자기 자식 하나 보듬지 못하는 국힘. 이유가 없습니다. 지지층을 무시하고 호남 눈치만 볼 것 같음. 그냥 민주당이나 합당하든지 당 해체라. 집토끼들 다 떠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분들이 국민의힘의 애정을 가졌던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아주 반대되는 그런 분들이 아니고 이게 이번에 특히 도태우 후보의 공천 박탈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참 받아들이기가 힘들 겁니다. 물론 입장이 이렇게 옹호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도태우하고 이분들이 계속해서 상대방의 빌미를 제공할 거기 때문에 꼬리 자르는 식 입장에서 그러면 계속 이런 공세가 들어오면 계속 꼬리 자를 잘라야 되니까 계속 이런 공천을 박탈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 현현임은 장해찬만한 투쟁력이 있는 투사가 드뭅니다. 20대 철없이 한 과거 별것도 없는 발언 이렇게 나오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든 간에 이런 공천 과정에서 파열음이 들릴 수밖에 없지만 국힘은 투쟁력 이런 부분에서는 여전히 참 문제가 좀 많고 가능하면 무난한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 거죠. 4.15 총선 때도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민경욱 의원도 제거했지 않습니까 투쟁력이 있는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무난한 사람들 뽑아가지고 그냥 조용히 탕을 움직이는 그런 형태가 되니까 보수 색채가 강하신 분들은 답답하기도 하고 납득하기가 힘든 거죠. 투쟁력이라는 것은 한 개인이 갖고 있는 굉장히 강력한 그런 태도이기도 하지만 좀 타고나야 되는 부분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투쟁력이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투쟁력이 없고 투쟁력을 갖고 태어나질 않아요. 그리고 적과 맞서 가지고 그 팽팽한 긴장감 그냥 아드레날린이 많이 배출이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적의 공격을 막아내면서 적의 예봉을 피하면서 적의 급솔이름 때리는 그런 말재주 그리고 글재주를 갖춘 사람들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소수가 그런 투쟁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은 심성 자체가 적과 맞서서 이름들 대결하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하고 부담스러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투쟁력을 갖춘 그런 인재들은 대단히 요긴한 거죠. 특히 이제 도태우 변호사 같은 경우는 변호사지만 문필력이 굉장히 뛰어나죠. 원래 문학을 지향했던 양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웬만한 정치색제를 잘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 나이가 많이 드신 누굽니까 문인 이문열 선생 이문열 선생이 여러분들 굉장히 아끼는 제자이기도 하고 이문열 선생이 신평 변호사한테 전화를 해가 좀 도와달라고 요구할 정도니까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아끼는 제자인 거죠. 2020년도 4.15 총선 이후에 많은 분들이 그 고마움을 잊어버리셨겠지만 2020년도 4.15 총선 이후에 부정선거 투쟁본부 국투본에서 나온 성명서는 대부분의 도태우 변호사 작품입니다. 여러분 성명서를 보시게 되면 제가 항상 궁금했어요. 이걸 누가 이 글을 쓰냐. 이건 보통 사람의 글이 아니다. 그게 이제 문학을 훈련받은 변호사니까 도태우 변호사가 경문을 대부분 쓴 겁니다. 크고 작은 성명서는 대부분 도태우 변호사 작품입니다. 변호사들이 대부분 글을 쓰지만 글 자체가 좀 메마르지 않습니까 그거를 굉장히 격정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췄기 때문에 국힘당이 원내에 갖고 있었으면 상당히 에이스급으로 쓸 수가 있는 법도 알고 글 재주도 있고 이러니까 굉장히 사람을 쓸 수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죠. 이 키키타님이 잘 말씀하여 성격이 예리하면서도 싸움질을 즐겨야 되는데 그런 성격이 흔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 제가 이제 나이가 이제 60줄에 들어서 그냥 후덕하게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좌파드라고 이러면 대결하는데 제가 20대하고 30대 어마어마하게 선봉장에 썼던 사람입니다. kbs나 nbc의 심리아토론 같은 데 가서 소위 민주노총이나 그 사람들하고 이러면 말로가 싸우는데 아주 혁혁한 이런 역할을 한 거죠. 그게 제가 투쟁력이 어마어마하게 젊은 나라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게 되면 그 젊은 날에 투쟁력이 있었기 때문에 불의의를 여러분 받아들이지 않고 60줄에도 이렇게 뭐죠 선거부정을 여러분들 다투는데 그냥 선봉해서 가지고 활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는 겁니다. 사람의 투쟁력이라는 것은 사람의 전투력이라는 것은 적과 맞서 싸우는 그런 힘이라는 것은 결코 여러분들 흔하지 않고 어마어마하게 희소한 자원인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참 그 자원을 귀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싸우는 것 말싸움하고 이러면 글싸움하고 상대방의 이러면 약점을 공략하고 이런 부분이 어마어마하게 이러면 다르거든 제가 맨 처음에 싸운 사람이 누군가 하냐 한덕수 총리입니다. 한덕수 총리가 산업통상자원부에 산업국장으로 계실 때 산업정책국장이 통상산업부가 내는 업종전문화라는 그런 정책을 가지고 한덕수하고 시문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설전할 정도였으니까 그때가 여러분 20대 말입니다. 투쟁력이라는 것은 아주 희소한 자원이고 그걸 보통해서 못 싸우는 겁니다. 그게 없는 사람들은 20대도 싸울 수가 없고 40대도 싸울 수 없고 60대도 싸울 수가 없는 겁니다. 아마 그때 아마 한덕수 총리가 한 50대 제가 30대 초반 그때였죠. 1991년 2년 이때 싸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